여러분 반갑습니다. That's right. I'm a space jam on superfly. 모두 물어봐 도대체 엄마 누구냐. 총이라고 말해요. 저는 중앙아시아의 중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다시켄드에서 사는 소름칠살이 직장인 약간 배 나왔지만 곧 미남인 아쿠아로프의 아시아나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떤 드라마 제일 좋았어요? 최근에 봤던 태양의 후회 너무 재미있었어요. 태양의 후회를 재미있게 보셨군요. 수방관은 아니지만 남친과 해. 다른 이들 너부터 더 이상의 모습은 찾지 않게. 화이팅! 화이팅! 고생하셨어요.